아, 내 노래네. 또 내 노랜데? 저는 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다. 예술을 우리가 평가하면 안 돼요. 좀 다른데? 어머니라고 해도 믿겠어요. 사진이 너무 옛날이죠? 맞다, 맞다. 홍승경! 그 선택은 아니야. 난 그냥 해본 얘기야. 난 그냥 해본 얘기야. 장난이란 말야. 끝내고 싶다는 그 말. 거짓말이란 말야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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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라고 해줘. 고맙다고 하고 차갑게 돌아서면 나는 어떻게 해. 차갑게 많아. 두정 부려서 화나게 해서 정말 미안하고 미안해. 두번 다시는 먼저 끝내자는 말 꺼내지 않을게. 다른 남자들과 너 똑같아 진변 안 돼 날 버리고 떠나면 깊은 눈물 속에 넌 조금씩 빠져 죽게 돼 아니라고 고맙다고 하고 차갑게 돌아서면 나는 어떻게 해 내가 많이 정말 많이 아 아 아 끝내자는 말 꺼내지 않을 아 아 이렇게 해서